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05학년도 수능 나영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3의 3분의 2승 곱하기 9의 2분의 3승 나누기 27의 9분의 8승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그냥 뭐야. 너 지수법칙 쓸 수 있니? 계산할 수 있어? 그걸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쓰니까 3의 3분의 2승 곱하기 9의 2분의 3승 나누기 27의 9분의 8승으로 되어 있고요. 그럼 일단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수법칙을 사용하려면 얘네 밑이 다 어때야 되는데 같아야 되는데 지금 밑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밑부터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 걔를 바꿔보니까 3의 3분의 2승은 바꿀 게 없고요. 곱하기 9는 바꿀 게 있죠. 9는 3의 뭘로 바꿀 수 있어? 3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잖아. 거기에 2분의 3승 나누기 27은 3의 몇 승이에요? 3의 3승이죠. 그래서 얘는 3의 3승의 9분의 8승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얘를 간단히 하시면 3의 3분의 2 곱하기. 자 봐요. 지수의 꼴에 거듭제곱이 나와 있죠. 얘네 두 개는 뭐 해야 돼? 곱해야 돼. 마찬가지로 얘네 두 개도 곱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겠어? 3의 3승이 되겠죠. 나누기 3의 3승. 3이랑 9분의 8 곱하니까 3의 뭐가 되겠어요? 3분의 8승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미시 통일이 됐어요. 미시 통일이 됐으니까 지수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지수법칙을 사용만 하시면 되겠죠. 앞에 거 3분의 2 그대로 쓸 거고요. 곱하기로 연결이 돼 있어. 그럼 지수끼리의 뭘로 변해야 되는 거야? 지수끼리의 합으로 변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누기가 돼 있죠. 나누기는 지수끼리의 뭘로 변해야 돼요? 빼기로 변해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3분의 8 이런 식이 되겠지. 그래서 얘를 계산을 때리니까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8 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6 마이너스 2가 되겠죠. 3 마이너스 2니까 1이 되는 거 파악할 수 있겠네요. 그럼 1은 쓸 필요가 없으니까 정답은 얼마인 거고? 3인 거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진짜 너 밑을 바꿀 수 있어? 지수법칙 알아? 계산해! 이런 형태의 문제로 간단한 문제였다고요. 그래서 많이 연습하셔서요. 고민을 안 하고 해야 되는 거야. 사실 이런 거 고민 안 하고 그냥 바로 튀어나오셔야 돼요. 정답은 얼마예요? 3이 되는 거 파악할 수가 있겠죠. 감사합니다.